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. 각자 일시푸드에 해당하는 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일시푸드를 마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예언이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시작! 지독하다 이거! 지옥을 맛볼 줄을 몰랐어. 차라리 한라산 올라갈게요. 그럼 울려 끌어 올렸다 큐! 그 임바바받자! 살려줘! 애쓰고 버리자! 살려주세요. 야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